다윗 안녕! 오늘은 어떤 날이죠 채영씨? 오늘은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죠 맞아요 팬분들이 저희의 데이트를 엄청 기대하셨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되게 저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대요 완전 기대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디 와?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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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너 귀신의 집이에요? 어디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무서워, 채영아 어디야, 어디야? 뭐가 있는데? 잔이 있는데요? 이게 뭐야? 우리가 약간 그걸로 보이겠다 초록색으로 그 뭔지 알죠? 아, 그렇겠다 아, 이게 정연이 아이디어야? 뭐야, 이상해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채영이랑 근데 나는 둘이 할 줄은 몰랐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한 이유는 나의 발언 때문인 것 같아 그니까, 왜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말할까? 처음 해볼 거야 누구를 말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나네! 어? 왜? 나 왜? 그게 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게 진짜 어색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일하게 존댓말을 쓰는 멤버다 아니 근데 내가 반말 안 하고 몇 개 정도 되게 하는데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 채영이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반말하라고 왜 나한테 왜 나랑 제일 어색하다고 했어? 막 이런 영상 있는데 아니 없다고 하면 되잖아 너 나한테 반말해봐 빨리 반말해 이제 빨리 제발 이제 해 반말해 이제 아니 이게 습관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알죠 그건 또 그래 너무 오래 봤으니까 어릴 때 봤으니까 거의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째 아 이런 뜻 아닌데 우리 둘이 롯데월드도 갔는데 맞아 언니 집 놀러와서 둘 다 먹고 올리네 그니까 자 채영이 아 어디? 여기야? 맞아?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다 몇 개 맛있어? 먹을래요? 응 잘 먹여주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야 이 빵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네 근데 나 채영이랑 채영이의 되게 의문인 게 있어 나는 채영이의 입맛을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양식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특별히 확 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신료도 잘 먹는 이유가 그게 좀 부러워 왜냐면 나는 음식을 엄청 가리잖아 난 입맛에 엄청 예민해서 근데 채영이 진짜 다 잘 먹으니까 아 진짜 아 신기하다 좋겠다 옆에 거짓말 탐지니까 와우 아 나 하기 싫어 깜짝 놀라는 거에 진짜 잼병이여가지고 언니 먼저 질문해 볼래? 자 최근에 지효 언니가 짜증난 적이 있다 에? 전혀 어? 되게 길어? 오오 진실 진실이야 이게? 진짜 없어? 네 진짜 없어 나 사실 별일이 없었긴 했어서 응 맞아 우리 뭐 이제 뭐 짜증 날 수 있는 거 그치 전 원치에 짜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여가지고 어떡해 좋아요? 네 엥 무서워 가끔 채영이를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있다 하하하하 네 아 무서워 무서워 거짓 거짓이네 내라고 했으면 거짓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왜 내라고 했어요? 채영이는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인데 우리는 아홉 명이나 같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 응 좀 그냥 성향 차이인 거지 성향 차이 그럴 때 그럴 때 근데 거짓이라고 나왔네? 아닌가 봐 마음속 깊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머리 아 재밌네 이거 자 채영씨 네 나는 사실 존댓마른 핑계였고 그냥 어색한 거다 NO 전혀 으아 무서워 이거 아니야 아파? 어 되게 아픈가 봐 아팠어? 네 별로 안 아파? 근데 거짓이 나왔네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뭐야 그 존댓말 한다고 그냥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있지? 나는 가끔 트와이스의 리더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 네 네 헉 음 아 아 이거 살짝 이런 느낌 저렇게 이렇게 거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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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애거나 그냥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때 뭔가 어쨌든 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회사랑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거를 같은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니까 그게 좀 힘들 때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뭐 딱히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쉽게 뭐 그냥 유난이다 싶어서 그랬었지 그래서 거짓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딱히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아 근데 엄청난 일이죠 언니 그리고 약간 이게 만난지를 모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지를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맞는 걸까? 나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늘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이 늘 생기니까 좀 그랬었지 언니가 리더이기도 하고 우리가 9명의 의견을 막 회사와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그럴 때 지효 언니가 딱 언니가 눈도 큰데 눈을 이렇게 딱 크게 뜨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순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 보통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정리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의 의견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나의 의견 쪽으로 흘러갈까 봐 아 그래서 뭔가 나도 다른 의견을 안 듣게 될까 봐 그게 항상 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늘 어려웠던 거 같아 객관적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나도 멤버니까 그래서 그게 늘 어려웠지 근데 너무 항상 잘해줬어 그래서 나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회식하면서 막 그런 썰을 푸는데 다 같이 술을 먹으면 이제 막 이제 막 누구랑 진지한 대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멤버들이랑 되게 그런 거 안 해본 지 좀 오래된 거 같아 맞아 옛날에는 오히려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좀 덜 하는 거 같긴 하다 솔직히 막 두, 세 명씩 만날 때는 뭐 내가 요새 이런 거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 이런 고민이 있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아홉 명이서 모여 있으면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니까 우리는 그치 그냥 일 얘기하거나 뭐 그냥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뭔가 어쨌든 우리는 트와이스 하는 동안은 다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 진짜 모든 스케줄이 거의 다 비슷하고 다 힘들고 다 이제 각자 인생의 미래를 고민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거를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이게 서로 우울감만 주는 건 아닐까 걱정만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안 하게 됐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똑같이 다들 힘들 텐데 뭘 이걸 또 얘기하나 맞아 그런 것도 다 있는 것 같아 그치 티비콜에 옆에 오시면 티비콜에 오시면 티비콜에 오시면 티비콜에 오시면 티비콜에 오시면 네? 오디오? 오디오인가? 이거? 어어 이런 거 아 아 아 아 끝 끝 이게 막 어둡잖아 여기가 영화 같은데 보면 서로 거듭고 이런 거 하잖아 약간 그런 거 어때? 얼굴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부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는 거 음 만져보기 오케이 난 정했어 오케이 해봐요 오오 나의 턱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 여긴데 턱이야? 너도? 나는 약간 얼굴도 동그란 편이고 약간 턱도 좀 있는 편인데 체영이 완전 이렇게 촥 돼 있으니까 뭔가 그런 턱과 얼굴형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아오 내가 너무 이래서 그런지 나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언니 여기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 난 그게 너무 생겨보고 싶어 어 그러게 너무 좋아 너의 얼굴형은 생길 수도 없구나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똑같은 부분인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언니가 나 딱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좀 놀랬어 난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 어 개사원을 눈을 바라보면서 재활을 해보니까 아 오 눈뿍 clay다 아니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소개팅하는 거 같아 언니가 질문해주세요 나 뭐라고 해? 그냥 연습생 때 당연히 지유 언니랑은 많이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언니들한테는 다 존댓말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뭔가 이미지로는 막 다 빨빨거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진짜 연습실 방안에만 있고 안 나오고 언니를 봤던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16 하기 전에 쭉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와이스가 되고 나서부터도 뭔가 그게 그냥 쭉 이어져온 느낌? 쯔이는 반말을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게 거의 그때 처음 대화를 해봤거든 16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느란 한국말로 계속 존댓말을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어 왜 존댓말 해? 반말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은 나도 인식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 뭔가 채원이가 나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히 오빠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나한테만 존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야 마르라! 거의 데뷔 초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맞아요 조금 맞아 그랬어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제 섞여 있어 이제 그냥 뭔가 갑자기 뭐 맞아 뭐 이럴 때도 있고 아까도 얘기하는데 너 반말을 하길래 어? 이제 조금 도전을 해보는 거야? 이제 들고 있는데 계속 얘가 갈수록 존댓말로 바뀌고 근데 긴말을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딱 정확하게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문장 뭐 됐어요 이렇게 딱 되는 거 같아 맞아 요 뭐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털 끝날 때까지 반말을 해보도록 합시다요 그래! 좋다 언니랑 같이 뭘 한 게 없었나? 없었지 나는 진짜 나연언니 정연이밖에 없었어 지금 트와이스 멤버 중에 뭐뭐만 했었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섹스틴 때 같은 팀도 한 번도 안 했... 어? 근데 나... 너 허니하고 나 그거 할 때 아! 그 노래에서 라이브 했잖아! 나 지연이한테 뺏겼잖아 맞아 맞아 그때 진짜 허억... 어떡해! 아이고 이랬는데 연습생 때 당연히 뭐 전설의 인물이었지 전설의 인물이었지 왜냐하면 제일 오래된 연습생이었고 막 언니가 막 데뷔조에 있기도 했고 노래도 잘하지 막 예쁘지 막 와 진짜 정연이 어떻게 해 그래서 포스가 장난 아니었던 그래서 다들 말을 못 걸었나 봐 끝 끝 끝처럼 할 뻔했어 끝 난 최웅이 약간 그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단발, 똑 단발 해가지고 난 그 모습이 너무 기억나 그때 그 특유의 앳된 얼굴이 있었어 그게 생각나고 달라진 점은? 그냥 그때 몰랐던 지유 언니의 모습을 알게 된 정도? 맞아 그런 정도? 그때는 진짜 언니랑 막 얘기를 해볼 뭘 그것도 없었고 맞아 그럼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뭔가 어떤 친목보다 약간 데뷔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 그때 언니 조금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 왜냐면 언니는 막 힘들었던 시기였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을 챙겨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런 느낌 맞아 그래서 더 그랬나 봐 응 보통 다 멤버들은 그냥 묵묵히 그냥 옆에 있어 주고 그냥 그런 것만 해도 다 그렇지 그게 고마워 이게 또 괜히 오래 있다 보니까 나 간지럽다 응 그렇게 하는 게 뭐 괜찮아 맞아 괜찮겠지 괜찮아야지 뭐 어떡해 이런 느낌이지 내가 너무 옆에서 감정을 건드는 거구나 그냥 있어 주는 게 낫겠다 맞아 완전 다른 거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거? 언니는 집에 근데 가방에 못 입고 어 못 입고 원래 저도 그랬는데 뭔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제가 근데 존댓말 했다 존댓말 아 나도 그랬는데 요새 좀 바뀌어가지고 엄청 집순이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 그런 거 언니는 진짜 하루를 꽉 채워서 사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 근데 요즘에 나도 약간 집순이야 응 집에 누가 운동도 안 간지 진짜 오래 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자고 왔어 이제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는 다시 잡잖아요 아 이 차이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잡는데 나는 그래서 잡을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보통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조용히 그냥 혼자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 그래서 잠을 못 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해봐 하하하하 저리 잡을거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나이 나가서 걷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그러네 아 그냥 바꾸고 싶어 나 운동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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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동 언제 하네 근데 채영이 옛날에 운동 엄청 꽂혔던 때가 있었잖아 난 그때 잊을 수가 없어 막 숙소에서도 그 기계 사과지가 막 겁나고 근데 그거.. 그.. 저.. 한.. 진짜 한 달 했나? 제가 누가 더 잘 쓰는 줄 알아요? 누가? 다현이가 맨날 밥 맞아 근데 오히려 그때 살이 더 쪘었어요 운동하니까 입맛도 좋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닐까? 나 이번에 건강검진 했잖아 나 키가 162가 나온 거야 진짜요? 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탈출한 거 같아 어? 안녕 저도.. 162요? 원래 언니가 몇 시였어? 160 아 진짜? 컨너부터 언니 필라테스 하고 어? 그래서 그런가? 필라테스 하면 그 숨겨진 키에 채워주잖아 그래서 그런가? 채영아 필라테스 살까? ㅋㅋ 4cm 끝나고 근데 나는 채영이랑 비슷한 점은 그건 거 같아 좀 즉흥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롯데월드도 진짜 솔직히 막 아침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후 3, 4시쯤에 롯데월드 갈래 했는데 간다고 나온 채영이도 대단하고 언니 기대도 안 했지 왜? 솔직히 간다고 할지도 몰라서 그랬는데 간다고 해서? 이런 거 난 이 급번개가 좋은데 미리 계획하면은 뭔가 그날을 버리는 것 같고 나도 그래 짐이 되는 것 같고 거의 막 약속 잡아서 만나는 친구들 보면 다 거의 번개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나 너한테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생겼다 너는 왜 숨겨진 인싸야? 진짜 정말 아니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 나 너무 신기해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내가 뭔가 동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땐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 그래서 친해진 경우가 거의 많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팀에서 제일 인싼 것 같은 거야 너가 진짜 약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락만 하고 지내는 사람도 많고 응 응 응 어디 팀씩 생각 한번 읽어볼까? 한번 볼게요 나 진짜 재미없게 썼는데 응 그랬어 채영이 좀 간질간질하게 썼는데 채영아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한 얘기 나누니까 좋땅 우리가 10년차가 됐을 때는 나한테 반말해줘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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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차가 됐을 때 10년차? 1년밖에 안 남았네 1년밖에 안 남았네 아 그러네 응 9년차니까 지금 내년에 반말해야 되네 내년까지 몇 달 안 남았네 내년까지 몇 달 안 남았네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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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읽겠다 왜요 읽어줘요 오글거리 읽어줘 주 언니 항상 우리 맨 앞에 서서 우리의 말을 대변해주고 대변해주고 나서주고 우리 9명 모두를 생각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늘 말해서 뒤돌아도 이해해줘요 사랑해요 안녕 오늘 저랑 데이트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나는 데이트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데이트가 이상하게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 게 있어 나 약간 이렇게 판 깔아주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몸무게 보는 사람은 어색했어 진짜? 그렇게 어색했어요? 모모가 너무 어색해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우와 진짜로 그래서 괜찮았어 고마워 우리는 어색한 게 아니야 맞아 오 재밌겠다 뭐 타러 가자 좋아요 전현이도 타잖아 맞아 그럼 너 납치해서 갈게 오랜만에 약간 그 뭐지 보드 타고 원사케 묶고 채영이 옆에서 눈썰매 타고 있어 아 힘들어 이러면서 안돼 일어나 근데 저 보드 예전에 탔었어요 아 그래? 금방 탈 수 있어 금방 탈 수 있어 우리 오늘 데이트했어요 우리 오늘 데이트했어요 쌩쌩이 하나둘 펴 họ 하하하 여기 우리 오늘 아